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태 관련해서 측근들에게 밀턴 프리드먼의 강의를 보라 그걸 참고해서 의사들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라고 주문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밀턴 프리드먼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고요. 제가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도 프리드먼 연구원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청년 교육과정 프리드먼 아카데미고요.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짧은 기간에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이름도 프리드먼 스쿨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을 많이 공부했고 지금도 늘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는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에 찬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프리드먼을 언급할 자격이 있냐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프리드먼을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고 기사가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측근들에게 1978년 메이오 클리닉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했던 강연 내용을 보고 의사들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려고 지시했고요. 그걸 보고 측근들이 증언을 해도 의사들이 버는 돈은 줄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와라. 뭐 이따위 논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버는 돈이 줄지 않는다. 이런 개소리를 대응 논리라고 만들어왔다는 머저리들도 참 웃기고요. 지금 의대 사태가 뭔지 핵심이 뭔지 용산 저것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2024년에 갑자기 정부가 미쳐서 2천 명을 증언해도 의사가 돈을 적게 벌지 않는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 강연 내용은 지금 정부가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는 강의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과는 반대의 이야기였어요. 절대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강의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작 그 강의를 안 본 것 같다고요. 봤으면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스탈린 연설을 보면서 자유시장 경제 강연을 만드는 꼴이에요. 제 강연을 들으면서 공산당 선언문을 짓는 꼴이라고요. 이 강연은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1978년에 메이오 클리닉 미국의 대표적인 민영 대형 병원입니다. 명문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했던 강연입니다. 강연 내용이 뭐냐? 돈을 잘 벌게 해줄 테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라. 이게 전혀 아니에요. 프리드먼 교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고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뭐든지 헛소리로 여기는 시카고 학파의 대표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통화주의를 평생 주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이미 이 강연이 지금 정부가 하는 주장과 안 맞을 것이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 강연 내용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들려 드릴 텐데요. 의사 여러분, 정부의 개입을 받아들이면 환자와 의사와 의료계 종사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용납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강연 내용이 워낙 좋고,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말을 워낙 잘했던 사람이고요. 또 의료뿐 아니라 자유주의의 원칙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들려 드릴 겁니다. 이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데 영상 자체를 사용할 수는 없어서 제가 단체에 협력 요청을 보냈는데 답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까지 합쳐서 45분이 넘는 강연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른 나라 사례를 설명하거나 미국의 제도, 또 미국의 기관을 설명하는 부분 등은 다 뺐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해서 풀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분야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정부의 개입이 계속 확대되어 온 영역입니다. 키팅 의장께서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계속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갑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건, 교육, 복지 당국의 의료 분야에 대한 비용은 굉장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예산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이제는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의료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통제로 이어집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라면 당연히 정부는 얼마를 내면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죠. 가격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그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의료진의 행동에 대한 통제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 종착진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완전히 사회주의화된 의료 체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상당 부분은 이미 벌어져 버린 상황이지만 환자와 의사와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왜 이런 경향이 그들에게 피해가 되는지 그러나 왜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이 계속 커져가는 이런 현상은 사실 의료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정부의 통제와 규제로 대체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트렌드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환자와 의료진 개인 간의 자발적인 의료 행위가 정부가 강제로 정하는 의료 행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의료 분야의 이런 현상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공급자들, 자유시장과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신념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던 자들이 오히려 정부의 규제, 정부의 통제, 그리고 정부의 장악을 받아들였고 또 오히려 도왔기 때문입니다. 강연의 오프닝 부분인데요. 정부의 산업에 대한 개입은 한 번 시작하면 반드시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료라는 것은 의료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개인적인 계약인데 그걸 정부가 정부 통제하의 행위로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죠. 미국에서 사회주의 의료체계가 확산되는 압력의 상당 부분은 정책에서 오는데 그 정책은 AMA가 지난 수십 년간 동의해온 것들입니다.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정책들, 의료계의 리더들이 그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책들은 실제로는 의료 분야로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의료의 질과 양 모두를 낮추는 역할을 했으며 의료의 효율적 제공과 유통을 방해했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의료는 발전해왔고 큰 개선도 있었지만 그것은 AMA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것이지 AMA 때문에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AMA는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의협 같은 존재입니다. 의사의 모임, 의사의 조합. 그런데 의협과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역할도 전혀 다릅니다. 정책 기준을 AMA에서 직접 만들고요. 면허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고 막강한 정치력 영향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의협과 패럴렐 위치에 놓고 보시면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은 각 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더 큰 개입을 지지하게 하는 꿀단지 같은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항상 종사자들을 해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자기 스스로의 행동이나 자기 조직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안을 근시한 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작은 혜택에 속아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며 매번 놀라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정책과의 협력이 갈수록 의료를 통제되게 만들고 사회주의화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로만 한정해서 보면 AMA와 의협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과는 약간 스토리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에 협력하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장악할 때는 늘 많은 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장악이 끝나고 나면 상황은 바뀝니다. 일단 장악이 끝나면 그 산업에서는 더 나올 표가 없으므로 정부는 다른 산업으로 옮겨서 다른 분야의 표를 거두려 합니다. 그 결과 이미 장악이 끝난 산업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넘치던 자원은 오히려 모자라게 됩니다. 영국의 NHS를 5년에 걸쳐 연구한 맥스 개논 박사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명명을 했는데 바로 관료제 대체 이론입니다. 그는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라도 일단 정부 같은 관료제에게 장악되면 투입량은 늘어나는데 반해 산출물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대로 불필요한 작업이 필요한 작업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1965년부터 1973년 사이의 영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8년의 기간 동안 병원이 고용한 사람의 수는 28% 증가했고 특히 관리직, 경영지원직의 숫자는 4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평균 병상 이용률은 오히려 같은 기간 1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입원 대기자의 숫자는 60만 명을 넘었으니까요. 영국의 무상 의료 시스템 NHS는 1948년에 도입돼서 5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급성장 길을 거칩니다. 그때 NHS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강연 전체의 내용은 계속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비판하고 그것이 무용함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정부 주도로 의료를 좌지우지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힌 한국 정부가 의사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끌어다 댈 만한 강연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의 이야기들은 항상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만 말하지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낼 주체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미국의 국민이죠.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 돈이 관료들을 통과하면서 한참 줄어든 채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돈을 직접 우리 뜻대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의 상승은 일부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지출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가된 병원의 비용 때문이었지만 병원비 지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수백만의 미국 시민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지 각자 결정을 내린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인 민영병원과 의료보험의 자발적인 확산과 성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진료비와 입원비가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미국 시민이 이용하는 의료 행위, 검사, 의료 서비스의 횟수, 종류, 그리고 복잡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의 증가는 1920년대에 차값이 급격히 비싸지던 이유와 같습니다. 군중이 더 많은 의료를 구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용산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참고해서 의사들 돈 계속 벌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었다는 그 대목입니다. 용산의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정부는 그 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혜택만 강조한다. 의료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치료를 받고 더 검사를 하고 더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에게 맡기지 말고 민간이 가져와야 한다. 이 이야기를 보고는 수요가 오른대요.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도 버는 돈은 줄지 않아요. 우리 통제에 저항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지 정부에게 맡기지 말라는 내용의 강연을 보고는 정부가 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은 꼴 아닙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 기준으로는 모두가 비급여입니다. 한국은 가격을 정부가 그냥 정해놨죠. 수요 증가 타령으로는 현재의 이 기형적인 구도, 기피과가 만들어지는 구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정부가 만들어낸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는 정부가 뭔가를 더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덜 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의료계에 정부가 맡아야만 하는 특정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의료에 정부가 맡아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일반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 정부가 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료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역시 AMA가 벌인 일을 제외한다면 특별히 의료계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기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의 집행 그리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거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집을 잃었거나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물론 존재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정부는 의료에서 특정한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료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없다고 이야기하는 중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강연이 하지 말라는 걸 1부터 10까지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 강연을 인용한다고? 우리가 지금 의료에서 겪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더 크게 개입할 명분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모든 규제와 정부의 모든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도 의사 면허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AMA의 독점적인 지배 권한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MA의 권력은 의료행위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 허가되고 컨트롤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허를 관리하는 통제력이 AMA에게 지난 수십 년간 독점적인 힘을 부여해왔습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위대한 개혁 중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연방주택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연방복지 프로그램이 복지, 빈곤, 보조금의 의지에 살아가는 상황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도시재생과 주택재건축 프로그램이 도심지를 개선했습니까? 이제 사람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행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이 끝나고 질문 답변이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강연 전체가 자유주의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영상과 함께 들려드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내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연인지는 모두들 아셨을 거예요. 왜 제가 저 사람이 이 강연 본 적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강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 대목만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라고 읊어준 게 아닌 다음이야 어떻게 이 강연에서 정부 말을 잘 들으면 앞으로도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저런 결론이 도출됩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모두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자유주의 해석이에요. 일부만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은 없다. 그 누구라도 자유가 침해된다면 그 사회 전체가 자유롭지 않은 사회이므로 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사회라면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다. 우리는 정치인에게서 처음 보는 이런 자유주의적 발언에 감동하고 또 설렜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의사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인 검토도 끝마쳤다. 의대생은 휴학할 자유가 없다. 어느 미친놈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저런 소리를 함부로 떠드느냐 싶은 그런 얼빠진 소리가 매일같이 흘러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부하들 입에서. 문제인 내 떨거지들도 저 따위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지들이 법적으로 검토하면 박탈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정부보다 공무원이나 대통령 나부랭이보다 내 개인의 자유가 훨씬 앞서는 겁니다. 자기 평생의 책이 프리드먼을 선택할 자유라던 윤석열. 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던 윤석열. 연설에 자유라는 단어가 34회나 나왔다고 이런 세상이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 밑의 총리, 수석, 장관, 차관이 매일같이 어디 모택동한테나 들을 것 같은 그런 개소리들을 을퍼대는 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부탁이 있는데요. 프리드먼을 읽어본 적이 없으면 자꾸 프리드먼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까지 덩달아서 욕을 먹는다니까? 누가 강제로 읽으라고 했습니까? 그걸. 강연을 안 봤으면 그걸 가지고 논리를 개발하라고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의 무지만 드러내는 거잖아요. 본인의 무지만. 영상 내용 중에 밀턴 프리드먼이 의사 면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밀턴 프리드먼은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이해해야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얘기고 설명하자면 긴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실제로 저한테 프리드먼은 면허를 없애자고 했는데 프리드먼 연구원을 세운 너는 왜 의사 면허를 감싸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 저는 의사 면허를 감싸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왜냐? 저는 프리드먼이 한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 청년 아카데미가 이제 4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각 기수는 8주 과정이고요. 12월에는 프리드먼 스쿨도 있을 예정이라서 4기는 올해의 마지막 기수가 될 겁니다. 궁금한 분들은 프리드먼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면 프리드먼의 사상, 철학, 주장에 대해서 깊이 듣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드먼 아카데미는 리더를 위한 학교예요.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지원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지원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3기를 모집할 때 제가 나중에 후회할 거면 그냥 지원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나중에 후회한다, 지원할 걸 하고 연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원을 한다고 다 뽑히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지 않으면 100% 확률로 뽑히지 않겠죠. 함께 할 수 없겠죠. 프리드먼 연구원, 프리드먼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의 고정 리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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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